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대부분은 아마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 하는데요. 천억대의 자산가 세이노가 말하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와 나이 들수록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조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부티보다는 귀티가 나야 한다. 그저 졸부처럼 비싼 것들을 휘감는 것이 아닌 기품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외모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정신이 미숙한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여러 인간관계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을 바꿔 변신하라.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여기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 있다. 깔끔하게 가꿔라. 구깃구깃 구겨져 있고 냄새가 나는 옷차림 구겨서 싱고 지저분한 신발은 당연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깔끔하기만 해도 훨씬 호감 가는 인상이 될 수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라.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이다.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짝살짝 변하는 표정 변하는 사람을 여유있어 보이게 한다. 몸매보단 바른 자세에 신경 써라. 항상 구부정한 등 어정쩡한 자세에서 허리만 쭉 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간다.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체형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눈여겨보면 좋다. 옷을 꼭 많이 사지 않아도 매장에 가서 많이 입어만 봐도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옷의 소재를 꼭 체크하고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호하는 게 좋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쁘게 꾸미고 나간 다른 사람들이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마음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반면 너무 후줄근하게 외출했을 때는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마주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외모가 출발선을 조금 앞에 도와준다면 롱런하고 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길 수 없다. 고민을 하려거든.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고민거리는 오직 두 가지로 나눠라.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내가 아무리 걱정하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굳이 따지자면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10분을 당신은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결국에는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분 안에 해답이 안 나온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과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래도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라.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그것은 당신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없애려고 하라.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계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외로움을 즐겨라. 외로움은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일회이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득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한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 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그저 열심히 페달만 밟지 말고 반드시 방향을 잡아라. 욕할 때는 화내지 마라. 욕을 할 때도 원칙이 있다. 절대 흥분하지 말아라. 욕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머리로 하여야 최대 효과를 거둔다. 그래야 싸늘한 맛도 생긴다. 끝으로 당신부터 제대로 해라. 당신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한다면 욕은 당신이 먼저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학력이 초라하다면 이렇게 하라. 먼저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멀리 해야 한다. 학벌 쟁쟁한 인사권자들이 이류대 졸업자들의 서류를 거들떠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류학벌로 기를 쓰고 인류학벌 집단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좌절하거나 집단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 겨우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만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에도 학벌로 만들어진 학연의 벽을 뚫기란 쉽지 않다. 학벌이 신통치 않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라. 이 문제는 한가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일 뿐이다. 일상에 쫓겨 시간이 모자란다면 과감히 6개월 이상을 일상에서 벗어나라. 휴학도 좋고 휴직도 좋다. 그리고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학벌이 좋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고 학벌이 안 좋다고 부자가 못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 폼나게 설 수 있으며 가난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게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출발점에는 비슷한 학력과 학벌 소지자들이 다 같이 경쟁자로 서 있기 때문이다.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젊은 시절의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특별한 재능도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 호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법칙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다. 먼저 몸값을 올려나가면서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먼저 모아라 그러면 먼저 쌓일 것이다. 쌓인 돈이 부자가 될 종잣돈이 된다. 젊었을 때는 놀 것 다 찾아다니고 즐길 것 다 찾아다니며 카드를 긁고 쉴 것 다 찾아먹는 사람들이요.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당신들과 별다를 바 없이 젊음을 보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의 적은 나 자신 뿐이다. 현재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 컴퓨터 게임 채팅 명품 브랜드, 경마 등에 무지 관심이 많다. 당신이 하는 게임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건 역시 당신에게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다양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당신의 적군이 더 이상 싸울 생각을 갖지 않고 총을 내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적들과 싸울 때는 총도 필요 없고 그저 활이나 창만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거창한 무엇도 번쩍번쩍한 학벌도 대통령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배경도 많은 자본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라. 높은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사람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경쟁자는 천재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이 지극히 간단한 사실이다. 만족은 내면에서 찾아라.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곳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주체는 외부의 직장 상사나 선생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되어야만 한다. 만약 스스로가 만족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뿌듯함. 그때 생기는 성취감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동력이 된다. 노력이란 이런 것이다.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보상은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일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고 행동하기 전에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하고 실수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허드레실부터 제대로 해라. 무엇이든 시키는 일이라면 제대로 해라. 자존심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일 전체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알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허드레실부터 제대로 해라.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해라. 행복은 순간순간 충분히 몰입할 때 찾아온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지 않았던 사람이다. 길을 쓰고 행복을 찾아나서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해지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흥미로운 것들과 관련이 있다.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내일이었다. 오늘은 당신의 남아있는 생의 첫날이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인가?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을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아닌가? 기억하라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뿌리지 뽑아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무지암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맥 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계산이 빠르다고 생각한다.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희지 말라. 그건 역시 미래방정식의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 제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말이다. 단순한 노동이 아닌 나의 일을 해야만 한다. 절망할 시간이 있거든. 시간 속에서 가치를 찾아라. 오늘은 세이노님의 저서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발췌한 삶의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언인생입니다.